네, 오늘 첫 번째 시그널 픽에서는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좀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일단 결론이 너무 늦게 나고 있다. 신속하게 수사를 해라. 뭐 이런 주장인 거죠? 그렇죠. 재판 진행도 굉장히 늦어지고 국민들께서 지금 결론을 모른 채 그냥 가니까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하고 민주당에서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수사가 위법하다. 조작된 증거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걸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거죠. 하긴 이제 결론이 안 난 채로 가면 민주당 계속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을 할 테고 국민들도 조금 헷갈려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두 건의 재판에서의 1심 구형 이 절차가 시작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11월 15일 그리고 25일인가요? 곧 1심 판결이 날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국민들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라는 게 있긴 있구나. 있는데 중하구나. 이걸 이제 아실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네. 이재명 대표가 주말 동안 했던 탄핵을 암시한 발언. 뭐 조홍천 전 의원께서는 대놓고 말한 거다 탄핵을. 라고 해석은 하셨는데 이 권력은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된다. 이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은 일단 일반 논의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국정감사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보면 탄핵을 위한 어떤 소스를 좀 수집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론을 조금 만들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좋은 말로 빌드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차례 정청래 또는 최민희 의원을 동원한 청문회 이것도 많이 했었고 이제는 장외 집회로 나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데 그 전 단계가 이번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이 선거운동 유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이 단계까지 이제 온 거예요.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 이거 누가 들어도 비절차적인 헌법 질서에 물론 헌법의 규정은 돼 있지만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을 상정하고 한 말이라고 봐야죠. 이걸 일반 논의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본인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본인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이제 두 가지 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끌어내려질 수 있다는 얘기를 굳이 일반론적인 얘기를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유세 현장에서. 그렇죠. 본인들 지지자들만 모여있었을 텐데 아마 유세 현장이니까. 그럼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대상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어제 행안위 국감에서는 지금 한남동 관저 증축 의혹을 받고 있는 21g이라는 업체 대표들을 좀 찾겠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 업체 단체로 좀 찾아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반드시 찾겠다기보다는 의원들이 좀 보여주기. 퍼포먼스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분들이 의원 숫자도 많고 그래서 권한이 넘치기 때문에 이 동행명력장 발부하겠다. 이제 해서 우리가 간 거 아니에요. 전에 같으면 여야 숫자가 비등비등하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정말로 이제 뭐 체포하듯이 내가 우리가 가서 이 사람 찾아서 꼭 국정감사장이 세우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의지를 밝히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다고 보는데 국민들이 이게 뭔지도 몰라요. 21g이라는 데가 이름이 좀 특이해서 그런데 차라리 국정감사장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가 있고 이것을 밝혀야 한다는 식으로 차근차근 가야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의원들 여러 명 가서 우르르가 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늘 하던 거니까. 그냥 퍼포먼스를 좀 하겠다. 뭐 이렇게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의원분들이 쭉 계신데 정말 민주당 의원이 많은가 봐요. 저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겠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뭐 어제 21g 대표들도 그렇고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채택된 즉인이나 참고인이 다 합치면 거의 뭐 수백 명에 이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개 상임위가 김건희 여사 의혹을 보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거의 모든 상임위 아닌가요? 몇 개 정도면? 그렇죠. 네. 뭐 관계된 상임위에서는 다 부르고.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알잖아요. 어제 청문회만 봐도 최민희 위원장 과방위에서 하는 걸 제가 좀 봤는데 민주당끼리 싸워요. 최민희 위원장과 본인들끼리 얘기하다 시간 다 가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증인을 다 불러서 몇 마디를 물어볼 겁니까? 또 세워놓고 하루 종일 이따 그냥 가세요. 이럴 거고. 그러니까 증인들이 오겠습니까?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청문회 국정감사 이런 어떤 절차적인 장치들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냥 민주당 의원도 소리 지르고 망신 주려고 하고 그 영상 하나 몇 초 몇 초짜리 길어 1분짜리 하나 남기려고 하고 있다. 남기려고 기록용으로.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이게 국감이 사실 정말로 행정감사로 잘 흘렀던 국감을 저는 그다지 이제 본 기억이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는 진짜 작정하고 그냥 정쟁만 하겠다 이런 느낌도 약간 들고요. 그렇죠. 이게 벌써 이제 국정감사 때 뭘 터뜨리겠다 이런 식으로만 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한 것이 국정감사의 대상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이걸로 다 국정감사의 대상으로만 삼겠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죠. 민주당이 170석 넘게 갖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일들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느냐. 지금 사실 피감기간도 수백 개가 넘잖아요. 거기 사실 따져보면 문제될 만한 곳들이 많아서 그런 거 좀 지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지적해서 언론에 좀 나와서 그래서 그거를 바꾸고 이러려고 의원하는 건데 이분들 뭐 쇼하려고 의원하는 거냐. 소리 지르려고 의원하는 거냐. 우리 이제 그 점을 봐야 된다. 유권자들께서. 지금도 국감장은 국감장이고 바깥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분인데 명태균 씨입니다. 여권 인사로 분류하는 게 당연히 맞을 것 같기는 한데요. 처음에는 공천개입 의혹의 인물로 등장을 했었고 최근에 저희 채널A랑도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이게 대통령 부부와 가깝다라는 여러 가지 인연을 강조를 하면서 본인이 좀 입을 열면 한 달 안에 뭐 하야 탄핵이 가능한데 감당이 가능하겠냐. 이 말을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은 검사 앞에서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본인이 뭐 설명을 추가로 해 준 거 아닙니다만 듣기에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정말 한 달 안에 탄핵을 시킬 정도의 파급력인데 그런데도 나를 뭐 잡아 넣겠냐. 이런 식의 좀 압박을 하겠다는 취지로도 해석이 돼서 좀 파장을 낳고 있어요. 본인 신변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수사도 들어오고 하니 일종의 협박을 하는 거라고 봐야죠.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 대부분 근데 이렇게 뭐 위력이 있다거나 실제로 힘이 있는 사람은 이런 얘기 안 하죠. 내가 뭐 했고 내가 누구랑 가깝고 이런 말은 안 하는 겁니다. 옆에서 하는 거죠. 옆에서 저 사람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굉장히 본인 입으로 하지 않고 본인 입으로는 안 하죠. 그렇죠. 해서 이제 들게 하겠죠. 그래서 본인은 아예 아닙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정상인데 이분은 묻지도 않은 말을 계속 하잖아요. 결국 지금 이 심리상태가 굉장히 불안한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이분이 얘기하는 것을 다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 말 속에는 단어 선택도 그렇고 결국 과장이 많이 있다. 물론 어느 정도 말할 꺼리는 있겠으나 어떻게 이런 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 정부에서 나를 품을 수 있느냐는 등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자기는 산이고 바람은 산 모양대로 간다. 이런 말 하고 산을 만들고 자기가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현실과 본인의 기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본인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인 거군요.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좀 국민들이 헷갈리는 건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조금 허풍이 낀 주장일 수도 있는데 얘기하는 것 중에 보면 일부 사실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대통령과의 어떤 친분을 얘기를 했는데 실제 취임식 때 초대를 받아서 간 사진 같은 것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좀 여론조사 업체와 가까워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좀 기획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여론조사들도 존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만을 무조건 다 안 믿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헷갈려요. 취임식 때 갔었다. 취임식에 참석한 인원이 대단히 많으니까 취임식 갔다는 것만으로 뭔가 친분이 세다.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취임식 간 거 그다음에 여론조사 실제로 행했다. 이걸 가지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게 이분이 하는 여론조사가 일반적인 여론조사 크게 다를 것도 없고 여론조사 결과야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들어가면 로데이터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다 아는 건데 이분이 뭐 그렇게 특별한 뭐가 있어서 아무도 집어내지 못하는 통계적 방법을 써서 뭔가를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우니까 이분은 한 게 맞겠죠. 뭔가를 했어. 그것과 대통령 또는 선거대책위원회 여기와의 연결고리가 어떤지는 밝혀진 게 없잖아요. 본인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보고 분석하고 한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되지 이분 주장에 따라서 진짜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일부는 사실이냐 이걸 가지고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추론을 한다.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명태균 씨도 명태균 씨인데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강모 씨가 또 추가로 좀 주장을 한 게 있어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명태균 씨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후보를 넣어서 했던 여론조사의 대가가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궐 공천이었다. 이런 주장인데 이거는 이 말대로 그냥 사실이다 하면 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세상에는 여론조사가 정말로 희귀한데 이분들이 했고 이분들이 하는데 돈을 나중에 주겠다고 해놓고 외상값 갚느라고 공천해 줬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론조사 많이 했잖아요. 말 안 해도 알아서 언론사와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해서 공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기관이. 그렇죠. 그걸 우리는 보는 거고. 저희도 그렇고 주요 언론사들은 다 하나씩 업체에 의뢰를 해서 공표를 했으니까요. 제가 그 여론조사 결과를 접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금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언론 보도 보면 되니까. 또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겠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돈은 안 오고 김영선은 공천으로 갔다고 얘기하는 거는 다분히 의도가 있는 거죠. 이 회계 책임자였던 이분도 어떤 의미로 보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명태균 씨가 과장하고 본인을 과시하면서 협박 비슷하게 하는 그런 말과 괴가 같다고 저는 봅니다. 이 얘기는. 이거 근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거는 그거잖아요. 뭐 김영선 전 의원 쪽에서 명태균 씨에게 돈이 넘어간 문제 이걸 보는 거 같은데 그럼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혹까지도 조금 더 불거질 상황일까요? 실체가 있다면 그게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다거나 의뢰를 하고 나중에 너네 여론조사는 특별하니까 내가 이걸 주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금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서라든지 어떤 녹취라든지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냥 주장이죠. 주장. 네.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 논란도 있고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김대남 전 행정관의 공격 사주 의혹을 가지고 진상조사를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이게 당내에서 약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일부 친융계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게 결과적으로 여권에는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소탐대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작은 데 집중을 하다 보면 정말로 큰 공격을 해야 되는 걸 못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 그 지적에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울의 소리라는 다른 데도 아니고 그런 곳에다가 뭔가 기사를 써달라. 그래서 특정 당내 유력한 분에 대해서 공격하는 기사를 써달라 했다는 말 자체가 당원이신 분이니까 큰일이에요. 그거는. 그걸 지켜보는 당원이라든지 저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당 주변에서. 우리 당 당원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당연히 갖죠. 이걸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인데 해당 행위 이렇게 큰 해당 행위를 그냥 그냥 이걸 묻어버리고 그냥 가는 것. 그것 자체가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뭔가 조사하는 것이 당내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더 해당 행위다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입장 바꾸자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당대표가 됐는데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상대편에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럼 그냥 그걸 넘어가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진영을 향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단독 행위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문제를 물어야 될 거고 만약에 그 배후가 있다면 더 큰 문제고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개인적으로 볼 때 큰 배후가 있다거나 조직적으로 이랬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들어보면 이분도 김대남이라는 분도 자기 과시욕에 가깝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상대 서울의 소리 그분에게 안 할 말 할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녹음이 돼서 나오니까 본인도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가능한 구조가 저희 당 주변에 있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게 핵심인데 자꾸만 다른 얘기를 가지고 이거 자꾸 들쳐내는 거 안 좋다는 얘기하는 것은 저는 본질을 회피하는 하나의 또 정치적 술수라고 생각합니다. 김대남 씨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 주장이 있었잖아요. 신지호 부총장이 여기 정치 시그널 나와서 주장을 하셨던 건데 김대남 씨가 서울의 소리 쪽에 넘겼다는 그런 기사의 소스랄까 그런 것들이 사실 총선 백서 특위의 대외비 자료였는데 그게 어떻게 넘어갈 수 있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이상규 전 총선 백서 특위 위원을 모실 예정인데요. 이상규 전 위원 같은 경우는 이게 대외비 문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위 위원이 봤을 땐 이게 대외비가 아니라는데 좀 친한 게에서는 대외비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그게 대외비인지의 여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비슷한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외비 여부를 막론하고 당내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내용이 왜 샀냐. 총선 백서 특위에서 의도를 갖고 세게 한 거 아니냐.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뭔가 기사를 내게 하고 그 내게 하는 그 대상이 서울의 소리라는 곳. 저희하고 완전히 반대해 있는. 더더군다나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켰었던 곳. 그곳하고 연결이 돼서 뭔가를 도모했다는 게 충격적이잖아요. 저는 핵심이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정치적으로 내부에서 뭐가 진행이 됐길래 서울의 소리라는 데에 가서 그런 걸 하느냐. 그럼 이 전체 구조는 도대체 뭐냐. 봐야 되겠다는 거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만약에 정말로 기성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나갔다 모르겠는데 굳이 또 서울의 소리에게 그런 걸 흘려서 기사화를 하는 그 과정. 그냥 말만 해준 게 아니라 기사를 네가 써. 네가 쓰면 누가 좋아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런데 지금 당원이 아니잖아요. 이젠 탈당을 했죠. 이젠 탈당을 했고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탈당을 한 상태고 그런 건데 제대로 당무감사에서 실체가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실체라는 건 글쎄요. 일단 김대남 씨가 당원이지 아니기 때문에 당에서 그분을 어떻게 조사를 하거나 할 권한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불응해도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형사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김대남 씨와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당내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과정은 윤리위원회든 당무감사위원회든 당내 공식기구를 통해서 절차 밟아서 진행하면 될 일이고요. 결국 이게 문제라는 것을 당에서 인식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뭔가를 하겠다는 메시지만으로도 당원 그리고 지지자분들께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대표가 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서 선택의 시간이 온다면 민심을 따르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당원들, 원예당협위원장 모임에서도 이게 좀 민감한 문제다. 나라와 당을 위한 일을 선택할 거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거 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민심과 나라와 당을 위한 길이라고 하면 언뜻 들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든 하여튼 입장을 표명하든 좀 맺는 게 필요하다 이쪽으로 갈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이전에 한 발언에 힌트가 있어요. 당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특검법은 아니다. 적어도 민주당이 재발의하고 세 번째 발의를 고려하고 있는 그런 형식의 특검법이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앞에 얘기한 그 해법 차원에서의 본인의 생각을 더 좀 세게 표현한 것이라고 봐요. 그것이 그 해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민심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고 그 해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당이 국민들께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결정적으로 나올 거다.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